자르반 펜타의 자르반 펜타의 시발 뭐 이거 지리구요 자르반 펜타각이죠 이거 좋댔다 시발 좋댔구요 아 게임 터졌구요 일단은 버티기만 하면은 자르반 펜타각 멱살각 멱살 캐리가 내가 보기엔 블라디 이랬수록 나올거 같구요 인배방어 좀 하자 하지만 레오나가 이걸 멱살 레오나 안오냐 개새끼 지각 오지네 개새끼 야매로우 와 참 극혐이네 야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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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씨발람 안오냐 어? 어? 아 아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아 아 개디나이 당했네 순간적으로 씹치지마 아 치지마요 후미네 레오나 자르반 자라구있냐 자르반 블라디한테 디나이 당하고 있는데 헉 레오나 어디가 쟤 어디가 정신 나간거 같은데 탈주했는 미킨새끼 레오나 많이 이상해요 존나 이상한데요? 저런거 썸먹여야지 저런거 역으로 썸먹어 역감감해야지 빼 빼 빼 미니언 존나많아 빼 제발 빼 제발 부상해 빼 다 잡아주고 샤코가 여기서 나오네 샤코 와아 이건 진짜 운이 없는거다 솔직히 인정해야된다 요쪽 운이 없는거고 레오나가 일찍마라 써도 게임이 안됐어요 레오나가 극혐이에요 진짜 문풀이야 풀썼으면 뻘풀이였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 자르바이 왜이렇게 못해 블라디미노 상대로 마파밍하고있네 대리 맞아? 아 밀지마요 아니 센스가 있으면 이런거는 몸으로 좀 막아야지 내가 아아 진짜 아아 상대로 답답해 죽겄네 진짜로 아아 쌍놈의 멋이 아아 먹어요 어 어 어 보기만은 CS심 잘 먹을래 비달리 사람 아니야 아 지금 들어가요 이런거 샤쿠니스기 봇경이 존나 많이 오네 첫 게임이라 지금 손 안풀려서 그렇지 손 풀리면 X때 야야야야 플래시 남아두냐 어? 어 플래시 남아두라 지금 장난하냐 지금 어 이 X도 없으면서 대치를 해 뒤질라고 아 아 존나 많이 와 카타리나가 원래 로밍충이거든요 원래 라인저는 잘 크기가 있는 챔프다 보니까 특히나 이 구간에서 로밍에 거의 목숨을 맺어 깔끔하게 버릴건 버려주고 몸 대면서 먹을거 딱떡 다 먹어주는 센스 본 맛집됐어 지금 거의 본 맛집됐어 지금 거의 아우 야 쟤 창이 왜이렇게 매서워 존나 매서워 아니 이걸? 쟤 헬퍼냐 아우 야 쟤 창이 왜이렇게 매서워 헬퍼잇 밀고 딱 집에가는 센스 어어주 좋아요 다음 텐까 니달리가 니달리 서포시 여러분들 책사는거 진짜 아니 여러분들 니달리 서포시 책사면 책 찢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불태워버리고 싶죠 진짜 거짓말 치고 아니 진짜 개열받아요 진짜로 아니 니달리 서포시 책사면은 책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아니 불질러버리고 싶어 진짜 거짓말 공부하지마 개새끼야 진짜 개빼암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야 블라디노데리같은데? 자료받 속 못씻는데? 연웅가면은 그냥 눈물나게 개패고 싶죠 진짜로 창으로 찍어버리고 싶죠 진짜 거짓말 치고 연운에다 강의 이즈은 가도되죠 이즈은 가야죠 이즈은 가야되요 이즈은 가야되요 이즈은 가야되요 이즈은 가야되요 이즈은 가야되요 미리 미야 미리 미야에요 미리 미야 어우 휘바 이즈은 가 swapped 하고싶음 주기를 찍어 이즈은 아 이거 물면 레오나 물면 아 뭐야 헬퍼야 얘 쟤 헬퍼야? 헬퍼 같은데요? 어? 어우 씨발 어 이번엔 예측으로 던져 니달리 장인같애요 이번엔 예측으로 던져 정으로 던지는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약간 어? 극혐이네 이딜리 존나 무섭네 하도많이 맞았더니 개쪼개되네 자 더얼만해요 점프한거에 대한 흑점폭발 갈겨요 이 두켬님아 이 와중에 창맞아버리기 뽀직 어시 입금요 이 와중에 창맞아버리기 땡 하도입금요 콜cry 뭐 Yak 한대이 또 맞으면 간다 마그네틱 오오오오씨 이 Loki들 복 맞지으니어어 아 제드님 아 제드님 너무하네 제드님도 다 쳐드시네요 제드님도 극혐이네 제드 쟤 바보냐? 제드 쟤 바보야? 제드 쟤 바보냐? 우리 핑화 이거 뭐냐? 오 레오나 센스 오오 레오나 센스 좋구요 네 자르반 학살 나왔죠 자르반 학살 뜯었습니다 센서린 여러분들 지금 끌고있어 뭐야 어디갔냐? 야 태만상국 어디갔냐? 이 몽유병 걸린 새끼야 아 정신 안차리네 처음 봐봐 오자마자 아 병 걸렸나? CS 3개면 2등이다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우 나도 모르게 종이병 걸렸나 앞으로 걸어 튀어나오고 있는 그렇게 염리네 아 근데 창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CS 말고 오생격 좀 아신대요 아 아 아 저새끼 진짜 18새끼 미친새끼인가 괴레군이야 딴골 존납하고 있어 아 좋아요 네 우승각 나와야 우승각 우승각 나와 어 갑자기 존내시면 PC? 아 그 사이 아 아 야 앞이니까 약간 자체적인 아 학교가 쓰시면 조심해야되요 진짜로 어 막 그 사이 카타가 쓰지면 조심해야되요 이거 훅 가요 진짜로 아 극혐이네 아니 이건 전멸 써도 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카타 스킬 구성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고 이거 죽어요 이거는 이건 무조건 죽습니다 이건 무조건 죽는다고 봅니다 진짜로 원래 무조건 죽어요 진짜로 아니면 말고 아 카타새끼 분만 존나 파네 이미 자르반 탑 와 탑 자르반 씨바 작살 냈네요 여러분들 멱살 잡고 있는데요 이 다음 랭크 또 왔다 또 돌리려고 아니 그럼 만나지겠죠 자르반을 또 만났는데 아니 저편들 만나면 터진거고 아니 저편들 만나면 보베인 나와야죠 자르반 나왔다 바로 보베인 떠야죠 여러분들 벌써 이겼습니까 아 이 새끼들 보정무 존빠지네 카타 이 새끼들 개내려오고 뭐야 뭐냐 코직 아아 좋았습니다 조키는 뭐가 좋아 이 개새끼야 카타리나한테 갈리는 그런 각인줄 알았는데 암음은 아이스 와아아아아아 자르반 멱살 캐리 자르반 바텀까지 내려와가지고 와 평정 와아 북문으로 놀러오세 나 이 다음판 바로 큐돌린다 씨바 자르반이나 무조건 만난다 자르반 지금 씨바 멱살 캐리 대리 자르반 펜트하고 나는 에 아 까지 존버 띵 아니 자 전 너던데요 몇일 음료 안 대 대 띵 아니야 제가 나 암흐무랑 같이 하는건데요 지금? 암흐무랑 일단은 얼건 탑샷 좀 먹어주고 내가 탑으로 가야겠다 베이브 너무 커가지고 먹으러 가야겠네 불나리 8렘 자르반 11렘 존나 힘들었나보다 템이 완전 팔목보호되다가 무슨 자르반이 OP챔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 박살났네 자르반 버블링이라고요? 극협 아 오지마요 스킬 없잖아 개새끼야 병신아 얘는 약간 방풀율이 너무 심한게 나 가는데 따라와 스킬 없잖아요 꺼지세요 극협아 저새끼 맨날아 정신나간새끼가 왜 안사지냐? 설마 한마디도 못죽였냐? 극해하믄 왜 안사지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이즈리얼이 지금 AD템이 없다보니까 무라마나 이즈모밖에 없다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운 들고 광이의검 들었을때 이렇죠 여러분들 거의 인정하시죠 이거는? 연운에 광이의검만 딱 들고 몇십원 부족해가지고 궁쌌는데 아무것도 안죽었을때 개빡침 가끔 이거 공감하고 이즈리얼 충분들 약간 다들 공감하실거에요 이건 어쩔수가 없어 초반에 연운이기때문에 약간 딜러스가 생기다보니까 와 자르반 좋구요 이즈리얼 궁딜이 OP인게 아니야 궁으로 한 번에 패시브 다치기가 채워지기때문에 그게 OP인거야 궁쌌 아아 깔끔하구여 아아 깔끔하구요 네 이 새끼들 본때를 보여줘야돼 이런 새끼들한테는 오 3티어 간다 아 야 들어가는줄 알았잖아 아 대격본이요 아 반복돌아왔구나 대격본 이걸 어 자라마님 계속 게임하세요 이 새끼랑 같이 큐 근데 이 새끼랑 같이 큐 돌리려고 마음먹었다가 정편으로 만나면은 게임 터지는 그런가 작살나는가 뭐하냐 너희들 자르반 귀찮게 게임 다 터지나간다 이거 이 새끼랑 같이 큐 유암 루시안 극혐 루시안 극혐 쟤들은 더 극혐 루시언 극혐에 쟤들은 좀 더 극혐 이거 바로 무랑검 음 이걸 아아 손 존나 느리냐 야 스마 스마트키 안쓰냐 저걸 못뺐네 저걸 못뺐네 저걸 못뺐네 저걸 못뺐네 저걸 못뺐네 저걸 못뺐네 본무무여서는 바로 스킬이었지 본무무여서는 게임 여기까지 안왔어요 지금 22분이죠 20분 되자마자 바로 끝났어 아아 아 이렇게 롤이 재밌냐 스마가 뭐야 스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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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으 까비 까비 낙 일단 빌즈 워터야 되고 일단 빌즈 워터야 되고 일단 빌즈 워터야 되고 일단 빌즈 워터야 되고 음 아 아 좀 더 좀 더 정신 차렸으면 다 샷코까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저 새끼 동선이 잡골 먹을 것 같진않고 아 꽉 아아 공포씨발 아아 아아 공포 우피 아 공포씨발 공포공포 넌 뭐해 여기지 않갔냐? 아아 지송 진짜 지송 뭐 진짜 10급협이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 샤코가 못 큰게 아니었어 13렙에다가 이 히드라에 대한 공속협이 나온 상태였었어 자라마한테 지금 대격방 군림으로 간다 겜지보수 국협이네 이제 딱 공 날리면서 아아 존나 아깝이 자르바모 뚜까페네 이새끼 이새끼 뭐지 저쪽 지리던데요? 아 진짜 지리더라고 다음판 저새끼 나면 보도박사로 한번 응징하면 저편으로 걸리면 보도박사로 응징하겠습니다 대리 같거든요 저 대리 존나 싫어합니다 에 저 개인적으로 대리 존나 싫어해가지고 다음판 우리편으로 만나면 그냥 같이 게임 열심히 해주고 우리편으로 안만났다 보도박사로 응징합니다 보도박사 개패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 아 아 아 어떻게 안맞아 아 블라디는 뭐야 아 블라디 뭐야 진짜 유령이 극심이 아니라 도전가 없었잖아 어떻게도 막합니까 이거를 아 이제 원래 원딜 이렇게 다니는게 아니야 진짜로 원래 이거 내가 트롤한거에요 진짜로 이거 수록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좀 할게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안 치고 언급 좀 제대로 해야겠어요 샤 이렇게 좀 많이 쎄네요 북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적이 오지더라고 전시스템 alde 정장원립 west us 네 mind i 으으음 제드님 제가 블로 마케도 해요? 파랑이지 인데 피라 땀 흘리지마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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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 lerde 그니까 용 오일 밀리는데요? 용 밀리는데? 집중해야겠는데? 그냥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냐 이게 제드야 용 오일 밀리는데요? 나간 새끼야 버거킹 한방에 대가리 대가리 터지네 용 다 뺏겨서 게임 몰라요 아직 이거 얼건이 존나 좋아 얼건이 자르만 존나 무섭는데 간만에 자르만이 이렇게 무섭보이기 처음이다 극혐정도네 거의 샤코도 좀 하네 애새끼가 샤코도 좀 해 이거 이거 게임 몰라요 진짜로 이거 샤코도 다 밀고다녀가지고 이거 와야야야 미드 안막냐 이거 한번도 아 또 샤코도 이 새끼 한방에 또 할 수 없는 게임 그니까 또 뭐하냐 그래도 뭐하냐 극혐제드야 뭐하냐 계속 야 미친 극혐제드야 됐어 아 씨바 이거 스킬 당하면 진짜 좋고 자 보자 뭐뭐야 형님 뺨말 준비하고 알아냐? 어우 쪼될 뻔했네 진짜 쪼될 뻔했네 자 모랑검에다가 이거 씨바 숨도 가야겠네 아아 극혐 지금은 여러분들 방태명 속은 그냥 피바라기로다가 극딜로 그냥 씨 포킹 극딜 피읍 극딜로 간다 아이 믿음 한 번에 밀어요 한 번에 끊기지 말고 겁나 던지네 애들 극혐이네 진짜 이 샵구가 혼자 매진문식하고 있다 보니까 배날든 stars 이 앨범 아 없어요 여기에 야 이 새끼가 야 질툭 이 새끼 이 새끼 질툭 이 새끼 이 새끼 뒤엔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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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르반이야 어디냐 자르반 버스기사 그렇지 조정을 해 시발 쌍놈의거 몬둥이로 그냥 대갈빵을 그냥 이큐어어어어어 좋구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 히킬 버거킹보소 와아아아 자르반 보소 씨바 와 이거만 솔직히 인정 자르반 존나잘해 펜타했고 막 그런 전적북이가 펜타했던데요 진짜 아니 막 자르반 펜타 나오고 뭐 최소 버블링 진짜 최소 버블링급 최소 버블링 게임 끝낼 수 있을까나? 가져가가면 아 근데 백스팅 나오네요 벨인지 부캔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간에 제드 한판 했는데 제드는 똥을 존나 샀어요 제드는 똥을 존나 샀어요 똥을 형 판단하지 마세요 자르반 하지 않으면 되네요 자르반 핑이 없어 애가 아 리액션 ㄷㄷ 자 아니 싱싱 렛 절 아 렛 세뇌 렛 렛 그 고소를 빈다 으아아아아아 씨발 북문부 와 이런 캐리 받아보고 진짜 개 오랜만이네 이런 새끼 처음보네요 진짜로 후드룸 패네 이게 전라에는 팽팽했거.. 아 근데 로시안이 존나못했네 와아 뭐야 내가 보기엔 여러..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있죠 자르반 내가.. 내가.. 내가 본 자르반 중에 두번째야 자 기다려봐 와 대박이네 이 새끼 어 어 씨발 큐돌렸다 이 새끼 아이 씨발 아아 이 새끼대매 존나 그 키움 새끼 아이 따라가야지 빨리 씨발 아이 씨발 빨리 만나져라 따라가야지 씨발 빨리 따라가야돼 아아 아아 빨리 따라가야지 아 존나 빡치네 아아 존나 보동주도 아니 이규 씨발 애매물마신아 그새기네 두유한다면 따라가야돼 존나 씨발 늦었잖아 아아 씨발 못만나고는거 아니야 이거 어? 적도 못만나면 씨발 보동합살을 개팬다 음.. уст